안녕하세요.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멋있는 여인, 희나 역을 맡은 배우 김민정입니다.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여자예요. 의리도 있고. 그리고 이게 1900년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크게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자기 상황에 의해서 권력을 갖게 됐지만 힘과 명예와 돈과 많은 걸 가진 그런 멋있는 여자입니다. 애달픈 여인.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는 여자인 건 맞아요. 그런데 사연도 많고 애달파요. 그래서 연기를 할 때 그 애달픈 마음이 많이 느껴지거든요. 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모자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...